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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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기도관 전문이! 맞다! 낮은 유방이었지! 저녁엔 대장 할머니고 나한테 다 안 물고 먹으니까 왜 나왔어요 오늘? 그쪽한테 깔기 어렵러 아니 그쪽 깔기 어렵래?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고객님 우리 윤석아! 아저씨도 아는 거구만 하여튼 몸도 저렴해요 니 꼴이 이러니까 돈 쓰면서도 손이 내서 못 받지 야 윤석재! 야 너 나불나무 참 날밀게 말 잘한다 3년동안 우리 엄마가 너 삭세기 걸어먹어 너는? 얼만데? 니가 묻은 백마타를 분해서 얼마를 더 내야 되는건데? 에이! 난 고리지마 센티씨 그리너브 지른다 나 두껍에 센티씨 네 윙크 한 번 뺴까 지금? 존파하십니까 지금? 급한 거 추는 거여서 저 진짜로 화장실 안 가고 싶거든요? 그런 일입니다만 어우 나 또 다가오는 나 머리 자라 이..이거 봐요! 좀 오바하시는 것 처럼 뭐 하세요? 좀 일찍 있어요? 아니요? 빨리 왜? 아니 이게 무슨 벚꽃이 아니고 되게 잠시네 나 이리 와볼까? 나 순환이 못 그리겠어 나 이 시험 나를 미워 제거 봐 이대로 가다가 내가 이리 집어 던져버릴 수도 몰라 다가오는 83년 5월 15일 나랑 나이 생긴 똑같네 1983년 5월 15일 생 29세 네 생긴 똑같네 네 시추위션은 됐다니까요 됐다니까요 왜 남의 남자한테 함부로 지적이 된 건데요? 왜? 돈 보셨다는 마음에 주제나는 게 나섰네요 그 여자 아버지는 200대 부자인데 맞선 상태로 나왔던 한정원의 일에 있는 사람입니다 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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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아버리지 응나니 눈썹도 위험하다 잘 지키길 바란다 눈썹 없는 눈동놈이 니 눈썹도 위험하냐 그쪽 인생은 그쪽이 책임져요 다른 사람한테 좀 타카준다고요 대안이면 눈앞 괘자라는데 대안이면 눈앞 괘자면 사이코패스에 총봇대여 조심해 그 사이코한테 물려면 그 뭐야 저 놈자가 왜죠 소개할 분이 있어서 불숭대로 왔어요 그게 이분은 새로우신 송승준 편집장이에요 인사 것도 제게 주십시오 드립도 잘하고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지금은? 요즘은 신발 대사라던데 반가슴이 좋으세요? 산소가 밤 2시 밤 2시 밤 2시